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거 다 해서 안녕 안녕 몇 명 들어온 거야? 하무스틴 카나사나 아유 드론크? 드론크 야기를 해봐 야기를 해봐 영어는 대답해줘 펜탈한테 응 응 호흡하잖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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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가 옆모습이 잘 나온다 응 응 왜 웃고 있어? 잘필래?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그래서.. 음.. 오케이.. I make music I.. 음... 음... having conversation and all the connections. You guys get it? They got... don't be... rude about having relationships with my girlfriend. I'm like... Like... I want to be honest with you. What do you love me? Loving me? It's like... Grateful things. But I wanna be... Who I am. I wanna be the person who I wanna be. I wanna be the person who I wanna be. They wanna be the person who I wanna be.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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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이소 The one WHO DON'T SUPPORT US F*** YOU I thought he 가까이 오니까 소리나 응 끄자 한마디만 할게요 네 야 나 지금 영어를 잘 못하겠는데 얘기를 할게요 응 우리 친구 중에 연애를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고 없을 수 있는데 우리한테 환산을 갖지 마요 우리는 내가 하시는 얘기는 이거야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에요 들어봐 우리는 음악을 만드는 거고 우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에 좋아해주는 거에서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하고 매번 감사함을 느껴 그 이상에 대해서 얘기한 사람도 있잖아 내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난 그 사람도 얘기는 못해요 못 들어줘요 진우 진우야 꼭 보고 싶어 진우야 critical 근데 진짜 대부분의 우리를 던져서 우리를 던져서 우리를 던져야 합니다. 던져? 오케이 사후 얘기 잘 들어주고 있어? 응 으흠 그렇군요 그렇단 말이죠 오케이 고마운데 봐봐 봐봐 너희들 들으시나요? 상상 재미없고 I wanna make it clear 나는 거짓말 안 해요 나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거짓말 안 하고 내 여자친구한테 거짓말 안 하는데 근데 근데 봐봐 뭘 봐봐 뭘 봐봐 제발 아무것도 모르고 욕하지 마요 아 짜증나요 진짜 나 알아요? 땡큐 약간 친했는데 친했으니까 뭐 진심히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친했으니까 그쵸 그쵸 Like The one who supports 나 진짜 너무 고마워요 근데 진짜 되게 rude하게 나한테 댓글 당하는 사람도 있거든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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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uck you 알 바 아닌 근데 근데 욕하는 거예요 대놓고 봐봐 내 음악은 내 음악은 내가 느끼는 것만 얘기하는 거거든 나 아이돌 아니거든 나 아이돌 좋아하는데 아이돌 음악하는 거 아니잖아 나 아이돌 겁나 아이돌 음악도 좋아하고 아이돌 하는 것도 멋있어하고 내 친구 중에도 아이돌 있는데 내가 그 그런 음악 하는 거 아니거든 내가 그걸 다 책임질 필요 없잖아 맞지? 이거 알아서 알아서 우리 그 외국에 계신 사람들도 느낄 거라 생각해 근데 뭐 너 뭐 알 내가 너 뭐 뭐 알 너 왜 나는 아이돌을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어쨌든 나는 내가 솔직한 걸 해서 내가 솔직한 걸 해서 솔직하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멋있는 거 하고 싶은 사람이니까 그래서 나를 응원해주고 좋아해주는 사람들 나와 여자친구를 좋아해주는 사람들 다 좋아요 다 너무 고마워요 근데 욕하는 사람들 욕하세요 근데 솔직히 별로 신경 왔어요 근데 욕하고 싶어요 나도 F**k you The fact is I'm gonna make music by her She's my muse The fact is I'm gonna make music be changed I'm gonna make music by her Thank you Overtime I'm gonna make music by her Overtime 알겠습니다. 나는 음악 열심히 하고 좋은 음악 만들려고 할테니까 그거를 좋아해주는 사람들만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약간 고백이에요.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들에 대한 And thank you to all the guys who support me even though I have girl friends but I think you all you guys all know about the real meaning making music. 예, 왜냐면 봐봐 이유는 You guys all have boyfriends, right? All right I do thank you guys Thank you You guys know about like my ID name? Perfectly odd That means like imperfection by perfection Yeah like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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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re such a little 우리와 저희들에게는 모든 사람들이 저희들에게는 우리와 저희들에게는 저희들에게는 무슨 얘기 나오잖아 진짜 고마워요 진짜 고마워요 너 진짜 짱기없게 나온다 갈게요 잘가? 고마워 고마워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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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олжelt ruction 요대유 wet 소중 merging 감사합니다.